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인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증된 수능 트렌드 장현진입니다. 오늘 퀘스트는요. 이름 딱 적혀 있네요. 실모 MBTI, O MBTI 여러분 요새 제일 좋아하는 거.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뭔가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도구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해봤는데 선생님은 E보다는 I가 좀 강한 것 같고 N쪽이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T 뭐 이런 쪽인 것 같고. 근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크게 신경을 많이 쓰진 않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름방학이 되었고 이제 실전 목운사들을 슬슬 좀 본격적으로 많이 해 나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뭔가 생각 본인의 실모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나치게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 아직 뭐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약간 겁먹기도 하고 저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전국 최초 강사 직출 9년 차 이게 출판을 전국 최초로 직접 출제해서 최초로 한 강사인데 한 10년 실제로는 10년 넘게 현장 강의에서 하반기 강의를 실모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5가지 정도의 지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부여하마 M, B, I, N, T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5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1점부터 10점 사이에 점수를 한번 스스로 매겨보고 전체적으로 득점이 높은 방향 혹은 낮은 쪽인가를 좀 점검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5가지 질문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실모 MBTI 1. 실모는 기출을 끝내고 하는 것이다. 실모는 기출을 끝내고 하는 것이다. 공감이 많이 되면 10점을 주시고요. 공감이 조금 안 되면 1점을 주세요. 자 이렇게 점수를 매치해 볼게요. 점수가 높은 성향, 점수가 좀 높은 사람들은 어떠한 어떤 성향 내지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냐면 야 이게 실모는 진짜 실전, 실전. 일종의 또 감각 수준의 문제. 이런 쪽으로 성격이 조금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좀 강한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 아직 내가 할 때가 아니지. 모의고사 하는 건 약간 부담. 왜냐하면 점수가 팍 나오면 난 수능을 진짜 1등급을 받고 싶은데 점수가 안 나오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약간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고 지금은 확인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좀 큰 사람들은 점수를 내가 저런 점수를 확인할 수는 없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큰 사람들은 아마도 10점에 좀 가까운, 고등, 점수가 좀 높은 쪽에 스스로 점수를 줬을 텐데요. 이런 친구들에게 조금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실전 혹은 그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 그 연습을 해보는 것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실무의 기능인데 실무는 누가 뭐래도 있잖아요. 이 약점을 체크한다는 학습 기능도 엄청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10월 달도 아니야, 지금은. 10월 달 11월 넘어가면 이쪽이 더 중요하겠죠. 그때 약점을 체크해서 보완하자. 이러면 이미 늦은 거지. 10월 말, 11월 초에 그 과정을 계속 밟아서 실력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7월 달, 8월 달 이때 실무 점수가 60, 70 나와도 괜찮아. 그런데 이 친구들 중에 나중에 수능에 90점, 100점까지 간다니까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약점 체크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실무를 안 할 이유는 없죠. 기출을 중단한 것도 아니고 중킬러 학습을 중단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방향을 좀 예리하게. 그리고 내 현재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는데 매주 한 번씩의 전범위 시험을 쳐보는 건 아주 훌륭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기능을 좀 강하게 생각해 줄 때다.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두 번째. 내가 안 푼 실무에서 수능이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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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안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실전 모의고사를 안 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실전 모의고사를 해. 그런데 저 친구가 푸는 거에 수능이 나오면 어떡하지? 난 안 풀었는데. 저 친구는 막 실물을 100회분을 풀겠대. 나는 지금 막 기출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막 비트케이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막 준킬러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아니면 이미 실전 모의고사를 시작했는데 아니,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다 해야 될 것 같아. 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가뜩이나 올해는 엔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수원 혹은 수투 쪽에 기출이 좀 많이 빈약하니까. 그러니까 엔젤을 많이 풀어야 되고. 엔제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너르게 많이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실물을 많이 풀어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처지와 어떤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선생님이 결론, 이건 아주 쉽게 결론 내줄게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온다니까. 진짜 100% 안 나와요? 아니, 나오긴 해요. 장인진문고사도 적중을 꽤나 자주 한답니다. 그런데 그걸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습하다 보면 적중이 되긴 돼요. 되는데 그걸 목표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있잖아. 중요한 건 이 적중보다는 2절은 핵심이고요. 적중. 적중보다는 에이 언제 우리가 적중 바라고 했나. 문제 해결력이죠. 연습하고 부족한 부분 찾아서 보충하고 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면 아니, 뭐 어떤 유형으로 나오면 어때? 물론 한도 문제가 내가 풀어본 유형으로 조건이 나오면 약간 안도감이 생기고 뭐 뭔가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도 없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유형이든 어떠한 난이도로 나오든 나는 남들보다 문제 해결력을 더 잘 신장시켜 왔기 때문에 자신 있어. 이렇게 돼야죠. 결국 내가 안 푼 실무에서 수능이 나올 것 같다는 이 생각은 우려와 걱정이 큰 거예요. 그건 좀 한 수 접어두셔도 돼요. 양질의 실물을 잘 선택해서 약점 체크하고 문제 해결력 키워나가는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실수만 없애도 원이 없겠다. 이거는 생각보다 10점 가까이 가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모의고사를 1회 쳐보고 2회 쳐보고 3회 쳐보고 이러면서 매주 한 번 혹은 두 번씩 치는 게 좋긴 한데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점수가 좀 안 나와도 처음이니까 그러겠지. 근데 막 한 달 지나고 두 달째가 됐는데도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알고 봤더니 내가 모든 회차에서 실수를 하고 있네? 내가 11번을 틀렸어. 용납할 수도 없어. 나는 22번도 맞춘 사람인데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실수도 실력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잔소리를 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실수도 있는데 실수보다는 실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수와 함께 서투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수만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실수들도 있지. 계산 실수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뭔가 손과 머리가 따로 놀 때 실수가 보통 생기는데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수들 중에는 서투름도 꽤 많이 있어요. 서투름. 서투름은 뭐냐면 이게 100분이 아니라 한 300분 주는 시험이라면 천천히 고민하면서 풀 여유가 돼요. 풀 수 있는 거랑 풀 수 없는 게 구별이 아주 잘 될 건데 100분 안에 뭐 중킬러가 여러 포함되어 있는 서른 문제를 푸는 게 사실 굉장히 빡빡한 시험이에요. 외국인들은 아마 수능 수학 30분 안에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봐 이렇게 주면 진짜 기겁을 할지도 몰라요. 수학 잘하는 교수님들도.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서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도 천천히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시험이 어쩔 수 없어요. 올코그룸을 떠나서 수능은 숙련도가 필요한데 서투르면 그 숙련도가 아직 차오르지 않은 거예요. 문제 해결에 상당히 정확한 풀이법을 구사하면서 계산 실수를 줄이면서 숙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실수를 줄여야지 아 저것도 푸는 방법 아는데 이해는 했는데 결국에 틀렸어를 종합해보면 상황에 쫓기고 있었던가 다른 문제에 시간 너무 많이 있어서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문제 풀이 과정에 핵심을 한 번에 못 지르고 여러 군데 돌고 돌아 이해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서투름이거든. 서투름은 문제 해결력이 아직은 충분히 차지 않았을에 다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수에 너무 원한이 맺혀서 실수가 왼수지 저것만 아니면 내가 등급이 한두 개 바로 오를 텐데 라고 생각하기보단 문제 해결력을 더 키워서 실수 자체의 원인을 좀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또 이것도 10점 가까웠던 친구들 조금 그 점수를 다운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번째. 실무 점수가 안 나온 날은 공부하기가 싫다. 이런 친구들 꽤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오늘은 7번도 안 돼. 아 짜증나 짜증나 그냥 타이머 재던 거 다 끄고 아니면 시간은 다 지났는데 에이 나 이거 어차피 이번에 차는 그냥 버렸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사람이. 그런데 이게 이제 자주 생기거나 오히려 그날 공부를 망치는 경우가 있지. 무슨 말이냐면 실무는 도구지. 도구가 실무는 도구예요. 도구지. 도구입니다. 도구. 저걸 통해서 공부를 더 방향을 예리하게 잡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도구라기보다는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점수 자체에 연연해서 그날 공부를 아 도구라고 생각해야지. 아 거꾸로 썼다. 이쪽이 이제 조금 반대편. 점수가 높은 거죠. 실무가 목표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수능 미만 잡이다. 어떤 모의고사를 쳐도 그게 우리가 최종 목적이 결코 아니잖아요. 6평, 9평 어떤 시험지 가지고서 성적표 가지고서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수능으로 가는 것이 핵심이니까 이걸 목표로 삼지 마라. 그러지 말고 이제 도구로. 도구로 생각해라 라고. 그지? 오늘 내가 충분히 교훈을 얻었어. 교훈을 얻었으니 내가 그걸 통해서 나의 공부를 좀 더 예리하게 해나가면 되겠어. 배운 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복습이란 틀린 걸 다시 풀어보는 것이다. 복습이란 틀린 걸 다시 풀어보는 것이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사실. 그러면 뭐 틀린 걸 안 풀어보는 게 복습이 아니죠. 그리고 뭐 맞은 거를 막 진짜 붙들고 다시 보면서 외워야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복습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인 거예요. 틀린 걸 다시 풀어본다. 틀린 걸 다시 풀어본다. 아 그러면 내가 문제를 푸는 목적은 그 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해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있잖아. 복습을 좀 넓은 의미로. 잘 보세요. 개념 공부했죠. 기출도 공부하죠. 그리고 뭐 준킬러 엔제도 합니다. 준킬러들 위에서 엔제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의도 하죠. 이게 끝나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죠. 하나씩 정복해서 마스터하면 언제 내가 이제 진짜 모의고사 점수도 잘 나고 수능을 잘 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상은 그거랑 좀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을 끝낸다 해서 기출이 바로 되니? 아니에요. 기출 풀면서 그 안에서 개념 적용을 다시 고려해보고 기출을 복습하죠. 중킬러를 풀면 이제 기출은 다 한 거니까 그만하나요? 안 그래요. 기출은 풀 때마다 새로운 면이 있고 내가 공부하는 중킬러 문제들을 푸는 엔제도의 어떤 킬러, 어떤 기출 문제가 사실상 개념의 원천이 되는지 되짚어보고 그 둘을 다시 풀어보면서 공부하는 학습효과가 정말 대단하거든. 그러면 엔제도까지 다 끝냈으니까 이제 나는 모의고사 확인만 해가지고 100점 매번 나와야겠네?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무슨 미션을 수행하듯이 이렇게 게임하듯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모의고사 하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개념 복습할 수 있죠. 모의고사 하면서도 기출 당연히 소환해야죠. 모의고사 하면서도 내 준킬러 학습 과정과 비교하고 그것과 엮어서 다시 공부해야 되죠. 이게 입체적 복습이에요. 입체적 복습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시험을 치고 나면 교훈, 교훈을 남겨야 돼요. 아, 모든 시험에는 교훈이 있구나.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맞은 것도 틀린 것도 오답만 딱 할 것이 아니라 딱 오답만 하면 아주 소극적인 복습, 진짜 중요한 복습은 교훈을 남기는 것이다. 교훈은 개념 쪽에서, 기출 쪽에서, 준킬러 쪽에서 어느 곳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학습의 밀도가 더 높아져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만 해도 교훈이 되죠. 여러분, 맞은 문항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강의를 듣는 이유는 모르는 걸 빨리 듣고 지나가기 위해서보다는 내가 미처 못 본 것들을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유기적, 구조적인 어떤 문제 해결, 어떤 실력을 키워내는 것. 이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게 옳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화면이 좀 전환이 됐는데 다섯 가지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섯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한 50점에 가까웠던 친구들은 이쪽으로 조금 점수를 땡기셔야 해요. 그래야 훨씬 더 밀도 있는 학습을 밀어붙일 수 있고 실무에 너무 관심이 없었거나 선생님, 원래 저는 전부 1점이에요라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이쪽 밀도 있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점수가 좀 낮아지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부터 실작하는 적정량의 실무학습은 분명히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문제 해결력을 정말 월등히 신장시켜줄 수 있는 아주 효자 노릇을 똑똑히 할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매 회차 모의고사에 개꿀 보충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넣어주기도 한답니다. 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작년 우리 수강생들이 다 실력으로 다 입증을 해냈고요. 올해 하반기에 함께 모의고사 학습을 해나갈 친구들 있죠. 자, 우리가 짜놓은 그 전략대로 정말 밀도 있는 학습을 한번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모의고사와 관련된 학습법은요. 좀 종종 여러분들에게 캐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만나고 모의고사 풀고 피드백하면서 만나고 그렇게 계속 만나갑시다. 여러분 화이팅!